국당에서 대통령이 경찰을 활용해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지괴됐음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결국은 장기 집권이 목표일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건 조정, 예를 들면 검찰 무력화, 공룡경찰의 탄생, 궁극적으로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모든 조치들이고 마지막 모습은 대통령 독재 혹은 행정부 독재의 모습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행정부 수장이 경찰을 선거 조작을 위해 어떻게 악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수족이나 충전처럼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 대통령이 경찰을 활용해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지괴됐음을 뜻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땅에서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조직입니다. 이제는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안이나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은 꼼짝없이 대통령 독재, 행정부 독재하에서 노회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취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의 길에서 노회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고 선거를 통해서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을 악의 도구로. 첫 번째는 경찰의 정거 조작학입니다. 울산 사건 공수장은 피고인 항문화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년 3월 20일경 다시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란 가명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인 제3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정거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정거 조작을 경찰했다는 것이죠. 피고인 송병기의 적극적인 가담화에서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설명을 좀 더하자면 황운화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송병기의 진술조사에다가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또 다른 진술조사를 꾸며가지고 마치 여러 명의 정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거를 조작합니다. 그 주범이 울산시장 당시의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화가 주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복적인 경찰의 영장신청입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의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지적에 불복하면서 이미 소명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외에는 별다른 보완 없이 2018년 5월 3일 박기성, 김기현 울산지장의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기각하자 울산지방경찰청 소송 경찰관들은 피고인 황운화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가 지적한 보완수사를 전해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8년 5월 17일 정거가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도 따르지 않았다. 권력에 충전이 된 황운화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일부 경찰들은 수사정거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고 무고한 사람들을 감방에 집어넣기 위해서 별짓을 다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하명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찰은 반복적으로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 영장신청이 검사에서 계속 기각되자 바로 청와대 백원우 전민정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울산지검에 검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지 말고 협조해달라 이런 압력성 전화도 때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낱낱이 보도되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상당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의 지휘하였던 울산지방경찰청의 목표는 범죄수사가 아니고 나쁜놈을 잡아넣는 것이 아니고 김기현 시장에게 타격을 가해가지고 김기현 시장이 낙마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날 조작된 정거로 청와대 청탁으로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압수수색이 단행되니까 4월 17일 여론조사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김기현 후보 29.1% 송출호 후보 41.6%로 선거가 끝나게 된 거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3.15 부정선거에 필적할 정도의 범죄를 청와대가 개입해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 하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경찰은 청와대의 개처럼 청와대의 충전처럼 행동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창에 의해서 낱낱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다음 질문은 공룡화된 경찰과 무력화된 검찰입니다. 이번 검경수사건 조정법안과 공수추법안으로 검찰은 상당히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기소 독점권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권리입니다. 경찰은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에 승리한 것을 여세를 몰아서 1차적 수사건의 시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찰로부터 영장청구권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사안에 속합니다. 헌법은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은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손에 치게 되었을 때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용경찰, 공안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행정부 수장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독재나 행정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집권 세력의 목표가 대통령 독재나 행정부 독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울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제어되지 않는, 견제되지 않는 경찰이 얼마나 행정부 수장의 명령에 따라서 충견, 개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경고합니다. 경찰은 검사처럼 별 볼일 없는 변호사 자격증이나마 믿고 사표를 낸던지며 부당한 수사 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배수진도 없다. 경찰이 나쁜 게 아니고 경찰은 부당한 수사 개입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권경애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철지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에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검찰과 달리 검찰은 사표 던지고 변호사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사표 던지면 실직자가 되니까 부당한 수사 개입에 대한 압력이 왔을 때 경찰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경찰이 나쁜 게 아니고 경찰의 동기를 보면 당연히 충성스러운 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신의 수족처럼 휘하에 둘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경찰이 중국의 공안경찰처럼 바뀌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제어되지 않는 경찰, 견제되지 않는 경찰이란 것이 얼마나 행정부의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행정부 수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바로 이번에 울산 사건 공소장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